아유 같이 작업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한 명이 없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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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군겨 부산에 있는 내 친구 우리 소대장님 무슨 일이고 어 화이트데이 아니 뭐 아직 화이트데이 되지도 않았는데 분대원들이 벌써 사탕을 줬다고 니 그 집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 자랑하려고 막 끊어라지 아유 진짜 아유 누군 뭐 사탕 못 받을 줄 아나 진짜 나도 우리 뭐 대원들이 있는데 뭐 그날 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소대장한테 얘기하고 아 뭐 그리고 뭐 얼마 뒤에 그 뭐 화이트데이라지 그게 뭐 꼭 뭐 좋아하는 이성 사귀는 이성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뭐 그런 이성들한테도 뭐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준다고 하더라고 아유 근데 뭐 나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아유 뭐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표현도 한다고 하는데 아유 나는 관심이 없어 정말 아유 아니 저기 부산에 내 동기가 소대장이 있는데 아유 아직 화이트데이도 안 됐는데 분대원들이 그 뭐 사탕 초콜릿 이만큼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주니까 아 내가 군 생활을 정말 잘했고 막 뿌듯하고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내 친구가 막 그랬다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아유 나는 그런 게 정말 관심이 없어 그래 뭐 행여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편의 셔 네 네 아니 나는 저 뭐 영어 들어가 있는 초콜릿 그게 좋던데 중성 야 니들 소대장님 말씀 드렸지 소대장님 사탕 싫어하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드릴 생각 절대 하지마 알겠어? 예 예 특히 정진아 예 너는 나를 좀 예? 나 단 거 되게 좋아 아 예 아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하긴 여자를 안 사귀어 봤으니 알턱이 있나 저건 누가 봐도 사탕 받고 싶단 얘긴데 다음 날 아 진짜 소대장님 왜 그러시는 건데 왜 좋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병장이 돌멩이는 짓을 하는 건데 저러니까 애인이 없지 아 난 뻔하지 말입니다 분명히 사탕 한 개도 못 받았을 겁니다 아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 사탕 못 받아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거 상황을 보아해서는 아무도 줄 거 같진 않고 그래 나라도 보내야겠다 그렇지 제일 싼 걸로 며칠 후 어? 자기야 왜 그래 사탕 보면 몰라 당연히 내 진심이지 내가 살아가는 만큼 준비한 건데 부족하다고? 어? 그게 무슨 소리 자기야 자기야 어? 뭐가 불만인 거지? 이주혜병이 왜 그러십니까? 아니 내가 여자친구한테 화이트데이 사탕이랑 목걸이랑 해서 10만 원어치 보냈거든 어? 근데 계속 화를 내잖아 나한테 어이 혹시 배송이 잘못 간 거 아닙니까?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네? 봐보십시오 봐봐 봐봐 내가 이렇게 3중 대 2소대로 아! 어? 어? 왜 그러십니까 잘못 갔어 여자친구한테 3천 원짜리 보냈다 어이 10만 원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는 소대장님한테 갔어 그걸 왜 소대장님한테 혹시 소대장님 좋아하십니까? 미쳤냐? 아니 지금 바꿔 갔다고 여자친구한테 보낼 거를 소대장님한테 보냈다고 아 어떡하지 아 지금 아 지금 다행히 소대장님 외근 중이시니까 지금 빨리 와서 확인하기 전에 바로 채십시오 지금 지금? 네 지금 빨리 가야됩니다 갔다 올게 그럼 고마워 고마워 예예예 찾았다 찾았어 그치? 뭘 찾았는데?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행정문서들이 보관돼 서랍이 열려있지? 이거 봐도 모를 너 설마 너 간 간 간처? 아니 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열려있어? 그 사실은 저 이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? 제 마음입니다 이재율 이게 뭐야 이재율 아니 이런거 하지 말라니까 얘는 초콜릿을 아 근데 진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겁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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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